전국에 계시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그리고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계리직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는 유상통에서 컴퓨터 일반 감옥을 강의하고 있는 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파발 시즌3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파발이라고 하는 컨텐츠는 유상통의 유 그리고 파발 어떠한 소식을 전달한다는 파발을 합쳐서 유파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브나 또는 저희 에디온의 유상통 홈페이지에서 계리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컨텐츠입니다 2018년도 시험 대비로 시즌1이 진행이 됐고요 2019년도 시험 대비로 시즌2가 진행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험이 없었고 2021년도에 시험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유파발 시즌3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시험 공고가 너무 늦게 시험 공고가 났고 시험일까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매진하다 보니까 유파발 시즌3를 건너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시험이 끝나고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계리직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유파발 시즌3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앞으로 이 유파발을 통해서 저희 많은 유상통 합격자분들 전화 연결을 해서 또는 직접 모시고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셨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자 또는 이제 우체국 현직에 계시는 저희 수많은 유상통 합격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해서 다양한 우정사업본부 또는 우체국과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파발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2021년도에는 그 강의실 내에 위드유수라고 하는 메뉴로 저의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위드유수 메뉴는 저희 수강생분들과 소통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유파발은 저희 유상통 수강생분들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컨텐츠로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4월 초 지금 시점은 2021년도 지난 3월 20일에 필기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합격자 발표가 있기 이전입니다 자 따라서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마음 편히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분들 굉장히 지금 초조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힘든 나날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유파발 시즌3 1회에서는 이번 2021년도 시행된 계리직 시험의 커트라인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 우정청별로 지역별로 커트라인 예측을 해볼 건데 얼마 전에 컨텐츠를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음질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여러분들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한 분석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다시 재촬영을 합니다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시험 끝나고 또 일상으로 참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마이크 착용하는 것도 까먹어서 열심히 막 다 진행 다 하고 나서 인코딩 하려고 봤더니 목소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쉬기는 쉬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뤄오던 치과 치료도 지금 받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갔고 이제 또 다음 또 여러분들 면접 대비 또는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합격으로 이끌어드릴지 구상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년도 시험 대비로는 여러분들과 라이브 생중계 강의로 매일 한 두 달 넘게 여러분들과 만났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공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빨리 좀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지역별 커트라인을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 혹시라도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되는 커트라인을 보시면은 보통 60점대 합격 커트라인이 대부분 생성이 됐는데 혹시라도 이걸 잘못 생각하셔서 아 개리직 시험 60점만 넘으면 되나? 별거 아니네 뭐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60점을 어떻게 못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60점 커트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우정사업본부의 난이도 조절의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시험 문제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2019년도 그리고 2021년도 두 번 시험 모두 지금 60점대의 커트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것은 개리직 시험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절대 개리직 시험은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혹시라도 뭐 개리직 시험 만만하게 보고 아유 60점 정도 내가 못 맞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커트라인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 합격 예측 시스템에 점수를 입력해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는 실제 합격자 발표가 됐을 때 커트라인의 점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디까지나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자 혹시라도 예측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궁금해하시는 합격 커트라인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서울청입니다 자 이전 에필로그 때 66.67점으로 예상을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한국사 문제 A형 11번 문제가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돼 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2019년도에는 컴퓨터 일반화 문제가 모두 정답 2021년도 시험에서는 또다시 한국사 시험 문제가 문제 출제 오류로 발표가 됐지요 자 물론 잘못을 인정한 용기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에게 정말 칭찬하고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도 정답이 정정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정확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정답 정정을 하는데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오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으나 그러나 매번 이렇게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 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합격 커트라인을 봤을 때 60점대의 커트라인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다 대부분 70점대 중반 또는 80점 초반 이렇게 합격 커트라인 생성이 되는 게 좋은 시험 문제인데 무조건 시험 문제를 어렵게만 출제한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변별력을 가진 문제를 출제해서 그래야만 더 우수한 인재를 분명히 선발할 수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괴리직 시험은 무당직 시험이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실제로 2019년도 내가 아는 거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찍은 게 많이 맞아야만 그나마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도 정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제발 당부드리건데 물론 세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좀 어렵게 출제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다음 시험부터는 네 과목으로 문제의 문항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제발 좀 신중히 문제를 출제해 주십사 우정사업본부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점수가 속복 향상돼서 서울청의 합격 예측 커트라인은 68.33점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43명인데 68.33점으로 커트라인 끊었을 때 현재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신 인원이 총 54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5점 단위로 데이터를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입력된 합격 예측 시스템의 점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250점이 한 분 계셨어요 245점이 두 분이 계셔서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이제 누적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선발 인원은 43명인데 그렇다면 210점에서 끊길 수도 있고 205점에서 끊길 수도 있는데 일단 합격 예측 시스템에 입력된 점수만으로 보자면 205점에서 끊기게 되기 때문에 205점을 100점 점수로 한산했을 때 68.33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컷을 68.33점으로 일단 예상컷 발표를 한 겁니다 210점으로 끊었을 때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보자면 38분이 합격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43명이니까 만약에 210점으로 보자면 이 38명에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까지 입력하지 않은 고득점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205점이나 또는 210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205점으로 끊는다면은 합격 컷트 라인은 68.33점이 되는 거고 210점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70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 여기 38명인데 43명까지나 5명 정도가 남는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계리직은 필기 합격자를 몇 배 수 선발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실제 입력된 데이터의 모든 시험 응시하신 분들의 모든 데이터라면 그렇다면 컷트 라인은 205점으로 끊기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43명 선발인데 210점으로 끊으면 모자라니까 205점으로 끊으면 54명이 되니까 이렇게 끊겨져서 컷트 라인은 68.33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든 분들이 입력해 주신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 만약에 플러스 알파 인원이 좀 많이 나온다면 210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합격 컷트 라인은 70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고득점자분들이 합격 예측 시스템에 대부분 입력을 다 해주셨다라고 보자면 205점이 돼서 68.33점이 될 건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68.33점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7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은 마음 편히 이제는 천천히 면접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68.33점 컷트 라인에 걸려있는 분들이 합격자 발표일까지 조금 마음 졸이면서 아마 좀 긴장한 나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누적된 인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205점 현재 입력된 점수로 끊자면 205점이 컷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68.33점인데 혹시라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득점자가 또다시 플러스 알파가 추가가 된다고 보자면 210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210점일 경우에는 합격 컷트 라인은 70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68.33점이나 70점의 컷트 라인이 생성될 것이다 70점 이상 되신 분들은 합격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경인청입니다 66.67점으로 에필로그 때 발표가 됐는데 68.33점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사 모두 정답 인정 처리된 부분이 반영된 정도의 점수인 것 같아요 경인청 선발 인원은 37명이었는데 현재 합격 예측 시스템에 입력된 68.33점으로 끊었을 때 인원이 46명이 나옵니다 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37명이기 때문에 210점으로 끊으면 모자라요 따라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로 봤을 때는 205점으로 컷트를 해야 그래야 46명 그래서 합격 인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6명이 예를 들어서 필기 합격이 된다면 나머지 이제 면접에서 또다시 37명을 뽑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210점으로 끊었을 때 30명이에요 그럼 이제 이 30명에서 플러스 알파인데 물론 예측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분들도 혹시 고득점자가 많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인청 같은 경우 예산 컷트라인은 68.33점이 유력하다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혹시라도 여기서 하나 정도 올라간다고 보자면 총점 210점이죠 그럼 이제 100점 점수로 환산했을 때 70점이 되는데 70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68.33점이 일단 유력하다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컷트라인이 될 건데 일단 70점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면접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68.33점에 걸려있는 분들 여기에 걸려있는 이제 이분들 이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전체적인 점수 분포에 따른 합격 예산 컷은 이렇고요 자 저는 조심스럽게 68.33점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70점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부산청입니다 자 부산청은 63.33점이었는데 조금 상승이 됐어요 66.67점입니다 자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 한국사 점수 모두 정답 처리와 이 이후에 입력하신 분들 중에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선발 인원은 34명인데 66.67점으로 끊었을 때 현재 합격 예측 시스템의 인원은 36명입니다 자 부산청 점수대 분포 보면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34명을 끊자면은 205점에서 끊으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점에서 끊었을 때 36명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0점을 기준으로 100점 점수로 환산했을 때 66.67점 합격 점수가 나온다 근데 지금 36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할지라도 200점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고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34명이면 9명이 더 추가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합격 예측 시스템 입력하지 않은 분들 중에 9명 정도의 이상의 어떠한 고득점자가 계신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2019년도도 봤을 때는 대부분 고득점자분들은 입력을 다 해주셔서 합격 예측 시스템이 거의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유상통 합격자가 항상 7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은 입력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 플러스 알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은 저는 200점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부산청 같은 경우 합격 커트라인 예상 점수는 66.67점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66.67점 득점하신 분들 여기 걸리신 분들 11분 지금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많겠죠 자 이분들이 이제 조금 긴장하면서 발표일을 기다리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할 뿐이지 정확한 어떠한 커트라인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충청청은 58.33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험에 그나마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준비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바로 충청청에 응시하신 분들이었죠 60점으로 소폭 향상이 됐네요 한국사로 인해서 아마 향상이 된 것 같고요 선발인원은 53명 서울이나 또는 경인청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했죠 지금 60점 이상으로 봤을 때 63명 정도가 커트라인으로 지금 인원이 포함되네요 자 점수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지금 190점으로 잘랐을 때 44명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9명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대로 점수가 180점 이때도 52명밖에 안되네요 185점을 따져도 그래도 모자라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180점으로 잘랐을 때 63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 180점으로 예상 커트라인을 자르긴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돼서 뭐 7,8명 나온다라고 치면은 분명히 53명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185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180점 지금 인원으로 잘랐을 때는 예상 컷이 60점이 되는 건데 185점이 커트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0점 점수로 한산하면은 61.67점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요게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충청청에서 왜냐면 여기서 52명이 벌써 나왔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한 대여섯 명만 나온다 치더라도 충분히 53명을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충청청에서는 판단을 하겠죠 요정도에서 자르는 게 좋겠냐 아니면 요정도에서 잘라서 면접에서 더 좀 더 면접 응시를 하게 하고 거기서 우수한 인력을 뽑을 것이냐 요것을 좀 고민을 할 텐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약 10명 정도가 나온다고 쳐도 62명이에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청청의 경우에는 185점을 기준으로 봐서 61.67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60점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이분들이 이제 180점이죠 총점 여기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61.67점 이상인 분들은 어느 정도 합격을 이제 마음 편히 좀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충청청 데이터 분석해봤고요 자 전남청입니다 60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61.67점 한국사 모두 정답 정도의 점수 향상인 것 같아요 자 선발인원 40명이었는데 61.67점으로 잘랐을 때 자 커트인원은 50명입니다 근데 이 전남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 있지요 왜냐면은 섬지역이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별도로 선발하는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커트라인은 조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다르고요 아 그리고 미리 양해 말씀드리지만 이 장애인이나 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 입력된 데이터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어떤 표본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남청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선발하는 지역이 또 구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걸 제외하자면은 대체적으로 60점이나 61.67점 이상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점수 분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40명 선발인데 190점에서 자르면 좀 모자라거든요 185점으로 일단 잘랐을 때 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185점을 100점 점수 한산하면은 61.67점 그래서 예상 커트를 61.67점 정도로 잡은 거고요 자 만약에 36명에서 여기서 플라스 알파가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그럼 190점이 될 수도 있어요 190점이면은 63.33점입니다 그래서 두 점수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61.67점이 좀 유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선발 지역별로 별도 선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 따로따로 선발을 하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좀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일단 지금까지 합격 예측 시스템에 입력된 점수는 그대로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가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데이터 그대로 저희가 집계를 한 것이고 이번 커트라인은 플라스 알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딱 잘랐을 때 185점까지가 50명이니까 185점 100점 점수로 한산해서 61.67점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경북청입니다 60점으로 에필로그 때 발표가 됐는데 65점으로 좀 점수가 많이 향상이 됐네요 자 한국사 점수로 인한 변화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에필로그 이후에 입력하신 분들 중에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선발 인원은 35명이었는데 자 지금 예측 시스템에 65점 이상 되는 분들이 38명입니다 점수 분포를 보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00점에서 자르면 33명으로 모자라고요 195점까지 잘랐을 때 지금 38명이 되기 때문에 자 195점을 100점 점수로 한산해서 65점을 일단 예상 커트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플라스 알파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200점에서 끊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6.67점이 될 확률이 일단 높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65점이 여기에 걸쳐있는 총점 195점 맞으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수고요 66.67점 다시 말하면 200점 이상 총점 200점 이상 획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면접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전복청입니다 자 60점 커트라인이었는데 61.67점 한국사 점수 정도가 플라스 된 것 같아요 자 선발 인원은 14명이었고 61.67점 이상 지금 합격 예측 시스템에는 15분이 입력을 해주셨습니다 자 점수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1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플라스 알파가 많이 일어나면은 190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 커트라인은 61.67점이거나 만약에 190점으로 끊는다면은 63.33점이 될 확률이 높다 둘 중에 하나가 예상 커트라인이 될 거라 이 정도 되면은 이따 합격을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 61.67점에 걸린 분들이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겠네요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복청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청 마지막은 아니죠 제주청이 남아있죠 자 강원청은 51.67점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았죠 그죠? 55점 정도로 좀 향상이 됐어요 강원청은 아시다시피 응시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시험에서는 선발인원이 적지 않았어요 25명인데 이전 선발하던 인원과 비교해 봤을 때는 또는 응시인원 대비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가 좀 다소 낮은 겁니다 자 55점 예상하고 있는데 55점까지 커트했을 때 지금 합격 예측 시스템에 26분이 지금 55점 이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점수 분포를 보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 잘라서 26명까지 끄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좀 나온다 할지라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강원청은 55점 예상컷 그대로 적용이 될 확률이 일단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도 26명에서 최종 면접에서 또 최종 합격자 선발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65점 총점 자 100점 점수로 봤을 때 55점에서 끊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또 혹시 뭐 조금 더 플러스가 돼서 여기도 2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를 해도 25명 넘어가고 플러스가 된다고 보자면 170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요게 아닐까 56점 67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24명이잖아요 24명 그래서 2명 26명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몇 명 한 뭐 5명이나 6명만 된다고 치더라도 벌써 여기서만 보더라도 한 30명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70점 총점 170점에서 끊기지 않을까 그래서 56점 67점 정도가 강원청의 커트라인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55점 득점하신 분들이 참 맘 졸이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제 제주청입니다 63점 33점에서 65점으로 소폭 향상이 됐습니다 한국사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자 5분 선발인데 65점으로 끊었을 때 지금 7명 정도 7분이 65점을 넘었어요 점수 분포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따라서 여기서 끊은 겁니다 195점으로 끊어서 100점 전수로 한산했을 때 65점입니다 205점이 4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제주청은 응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커트라인은 그대로 65점으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제주청은 65점으로 최종 커트라인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조금 올라가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많이 돼서 205점이 된다면 그러면 66.67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65점이 일단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65점 맞으신 분들이 조금 긴장하시겠네요 66.67점 정도면 합격권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지역별로 커트라인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디까지나 합격 예측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했을 뿐이고 실제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데이터가 입력됐지만 그러나 실제 저희 합격 예측 시스템이 거의 맞아떨어졌던 것을 본다면 이번에도 여기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빠르게 마음 결정을 하시거나 또는 면접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참고 자료로 제시해 드린 거니까 절대적 지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상통과 함께 하셨던 우리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합격권 안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안내 말씀드렸지만 자주 우체국에 가셔야 합니다 자주 우체국 가셔서 택배도 한번 보내보고 외국으로 혹시 보낼 뭐가 있으시면 한번 이용도 해보시고 또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우체국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면서 아 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런 것들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자주 가서 보시다 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한 것이 면접에서 돌발 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이 큰 어떠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 우체국에 자주 가시면서 그 정보를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여러가지 또 우체국 가시면 팜플렛 같은 거 있어요 보험 상품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직접 살펴도 좀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관련된 준비는 저희 아시다시피 유상통은 필기를 합격하시면 마지막 면접까지 책임지고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개직 면접 전문 강사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자 저도 이제 시험시험 쉬면서 이제 면접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 이번에는 게다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자 원래 아시다시피 저희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 유상통 합격자가 뭐 거의 뭐 400명 이상 보통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노량진에 있는 대형 학원에 가장 큰 강의실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합격자가 나오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면접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그러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면접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때도 필기 합격하신 여러분들 전혀 비용 지출 없이 저희가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강사님들 여러분 투입을 해서 모의 면접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스터디까지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면접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렸으니까 이번에도 변함없이 우리 유상통 합격자 여러분들은 책임지고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파발 시즌3 자 1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피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피기 합격하신 분들 또 모시고 어떻게 또 공부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다양한 컨텐츠로 앞으로 게이직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재미있는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리직 시험 준비는 유파발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계리직은 유상통